방길콩입니다. 12, 14 마지막 9강 들어갑니다. 나는 오벌헐드를 엿들었어. 전화의 대화를 추수감사절 저녁식사 축하해서 이니치 그곳에서 한나 동격이죠. 나의 가까운 친구, 내 가족에 가까운 친구인 한나가 was telling 말하고 있었어. 그녀의 여동생에게 about 천사에 대해서 그 순간에 이 친구는 going to go through 겪고 있었는데 크라이시스 위기를, 그녀의 남편은 병원에 있었는데 서퍼링하는 대상은 남편이 고통받던 운동의 뜻이에요. 그 다음 스트라크는 뇌절정으로부터 to add 더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상황에 그녀의 남편은 had to to add 그래서 add가 좀 이상해 쓰였네요. 여기서 해석을 to add를 더하기 위하여 라고 하지 말고 도움을 주기로 help의 뜻으로 가야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움을 더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인데 그 상황이란 말은 남편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은 head to 동사원형 bpp 이송 됐어야만 됐다 병원으로 in next state 다음 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자는 말하는 중이었는데 그녀의 엄마와 함께 그리고 each day 매일 그녀는 head to driving 운전했어야 돼요 고속도로를 위치가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매일 운전하는 것은 그녀가 head 대가거죠 이전에는 절대 해보지 않았던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For a while 한동안 한나는 인재하지 못해서 남편의 진정한 상태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난 들었어 한나가 말하는 것을 그녀의 여동생에게 그 젊은 남자에서 그 나온 적 없죠 정관사도 이미 언급된 거 없으니까 넘기고 싫어합니다 한동안 한나는 wasn't aware 인재하지 못해서 남편의 진정한 상태를 과거였는 날이죠 one day 그때 한나는 느끼고 있었다 꽤 취약하게 head driven 이끌려갔는데 운전에 가고 있었는데 이전에 to 병원에 without her mother 한나의 엄마 없이 along for support 지지를 가지지 않고 의사들은 알렸어 한나에게 that 한나의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암으로 in its advanced 진보된 그니까 뭐 말기죠 말기 상태로 자 after 전체사 ING 들은 후에 남편이 말기라는 것을 암에 그 여자는 what's left 남겨졌어 혼자 in 차가운 복도에 feeling하는 대상도 뭐냐면 여자가 지가 느끼면서 상실감을 그리고 무기력함을 갑자기 아름다운 젊은 남자인데 in 20s 20대 남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말했어 너는 보이는데 네가 커피 한 잔 사용하단 말은 먹어도 될 것 같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말했어 그래서 보이아이 쿠드 들어가죠 보이아이 쿠드가 말하는 것은 오 보이가 오 저런 쿠드아이 내가 그래도 될까요 이런 뜻이요 한나가 대답했어 한나는 went with 갔어 그 젊은 남자와 그리고 커피를 마셔서 헤드 먹다 이 젊은 남자를 만들었어 메이크 사역 동사 그녀가 feel 목적어가 feel 동사원형 느끼도록 더 좋게 심지어 말해줬어 한나에게 she 한나가 기억나게 한다고 그의 엄마를 which he did 강조 영법이죠 그것은 정말로 원두를 놀라게 했어 그녀를 한나를 she 그녀는 one of the most 가장 효율적이고 loving 사랑스러운 엄마 중 하나였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그는 말했어 이 젊은 남자가 one of the group 자원복사자 그룹 중에 복수 한 명이라고 앱 병원에서 그리고 이 남자가 아마도 make sure 명심할 것이라고 그녀의 남편이 was bad 밥을 먹도록 pp 그리고 또 was pp에요 돌봄을 받게 되도록 looked after in on when 언제냐면 그가 그녀가 한나가 거기 없을 때 after 후에죠 그 전에 커피를 한잔 먹은 후에 이 보기 드문 젊은 남자와 한나는 느꼈는데 어떠한 감각의 평화와 강함을 제 남편 평화와 강함은 enable 허락해줬어 한나가 make the drive home 집으로 운전해서 오도록 without a sign falling apart 무너지다는 뜻이요 무너지는 거 없이 마지막 뒤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들었어 한나가 말하는 것은 그녀의 sister에게 그 젊은 남자가 헤드 되가고 이전에 방금 완료 용법이죠 사라져 버렸다고 그리고 한나는 절대 본 적이 없다고 젊은 남자를 다시 그 한나는 끝냈는데 by saying 말을 함으로써 그녀의 sister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젊은 남자가 어떤 종류의 천사였다고 그래 그는 천사였는데 그 순간에 was he 그가 진정한 천사였을까 who manipulator 조작했던 몸인데 젊은 남자의 영혼이 씌웠던 이런 뜻이죠 혹은 그 남자의 높은 자체가 높은 자체란 말은 뭐냐면 높은 짓셈을 가진 이 젊은 남자가 단순히 bing pp 사용되어졌을까 진혜경 수동태 인 그 상황 속에서 well whoever he was 그가 누구였던 그는 구원자였고 그는 주었어 이 친구에게 어떤 감각의 평화를 그리고 웰빙을 번영을 저부 또한 종류의 오직 천사만이 r capable of be capable of 할 수 있는 트랜스미팅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소재는 천사 역할을 한 젊은이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한나 이게 소재고 순서 문제는 아까 2번 이었죠 대상에 달린 하나는 답은 D에요 D에서는 아까 누가 나왔냐면 her mother 그 젊은 남자의 엄마였죠 그 다음 다음은 3번 14번은 어머니의 가논을 맡아달라는 젊은에게 부탁했다 아니고 젊은에게 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